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규상장주 신규상장주 제가 얼마전에 스캘핑해서 매매를 했는데 레몬이라는 종목으로 매매를 했는데 차트가 얼마 안나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매매를 해야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신규상장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신규상장주를 오늘 좀 알려드릴건데 신규상장주가 왜 중요하고 신규상장주가 또 움직이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타이밍만 아시면 그때 가셨을 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40%에서 60%정도의 수익률을 챙겨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신규상장주란 무엇일까? 말그대로 새롭게 상장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트도 없고 기업 분석도 없고 나와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규상장주에 대해서 이제부터 장점과 단점 또 어떤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장점과 단점으로 분류를 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첫번째 신규상장주의 장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상장주의 장점 1번 등락폭이 크다. 일단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저점 매수만 잘 찾아주면은 수익 보기에 편한데 저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단점으로 나올 거긴 하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등락폭이 크다. 두번째 기업의 찌라시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도 없고 기업 분석할 만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찌라시가 하나 나오기만 하더라도 이 기업에는 굉장히 큰 이슈들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작은 찌라시 하나로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찌라시 하나로도 크게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세번째 이슈 이 장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억하세요. 상장페지를 안당합니다. 신규 상장주로 뭐 2년 3년 지났을 때 상장페지가 안된다는 게 아니라 상장하고 나서 상장페지가 없다.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상장하는 그 해는 상장페지는 안당한다. 자 신규 상장주의 단점 아까도 말했다. 차트 데이터가 없어요. 이 얘기는 지지랑 저항 뭐 그 이외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시그널들을 체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까다롭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그런 부분이 좀 안좋고 두번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지지랑 저항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 경마랑 마찬가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누가 그냥 갈지 도박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어느 정도의 분봉상에서 지지랑 저항을 보고 스켈핑으로 치고 빠지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들고 가는 거는 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아까도 말했다시피 스켈핑 이외의 관점에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기, 스윙, 중장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러한 스켈핑 매매기법으로 좀 가면서 종목을 운영을 해야 되겠고 이제 네번째가 데이터도 없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등락폭도 크기 때문에 세력의 핸들링이 매우 조악합니다. 지지랑 저항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여요.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진짜.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럼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세력의 핸들링이 어쩌서 끌려다니면서 계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세력의 핸들링이 매우 조악하면서 어렵고 버티기가 힘들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세력의 핸들링이 조악하면서 중간에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또 수급 분석도 어려워요. 그리고 기업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기업 분석도 어려워요. 단점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가 굳이 신궁 상장전을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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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규 상장주술이 강하게 움직일 때가 한 번이 옵니다. 매년 한 번 그때가 언제냐 상장 페이지 시즌 4월 4월달 4월 정도에서 상장 페이지 시즌이 와서 상장 페이지를 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기존에 있던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고 신규 상장들은 첫 번째 장점에서 얘기했다시피 상장 페이지를 안 당하기 때문에 상장 페이지 시즌 됐을 때 신규 상장주의 관심이 올라갑니다. 신규 상장주의 강세 시기는 상장 페이지 시즌 4월 4회 정도 해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요 시즌에 상장 페이지 시즌 때 신규 상장주를 잘 봤으면 수익을 보기가 편할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좀 내려가다가 어 반등이 좀 나오는데 싶으면 그때 조금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신규 상장 아니 상장 페이지 시즌이라고 한다면 어렵게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신규 상장주 매매 안해도 되는 거고 다른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굳이 매매 안해도 되고 차라리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신규 상장주를 꼭 매매 하고 싶다 한다면 4월달 4회 정도로만 해서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라. 이것만 알고 계셔도 이것만 알고 계시더라도 신규 상장주를 매매해서 손실 보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 고점에서 신규 상장주 상장주 시즌 고점에서 잡는 일 빼면 없어요. 진짜 제가 상장주 강하다고 해서 고점에서 잡으시려 분들 계신데 그러시지 마시고 차라리 좋은 종목들 잡아가면서 앞으로 이슈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종목들 잡아가셔라. 마지막 팁 하나 드릴게요. 팁 팁 상장한지 얼마 지나고 나서부터 매매하기 편한가 상장 후 몇 달이 지나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매매하려면 1년 초보분들도 매매했습니다. 초보분들도 매매 가능 6개월 중수 3개월 고수분들 초보분들은 1년 넘어서 상장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매매하시고 중수분들은 1개월 고수분들은 3개월 대응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3개월 3개월 짜리 종목은 그래서 고수분들만 매매하시라고 한거고 6개월부터는 지지랑 저항이 나오고 지켜주려는 구간들이 나올거에요. 그때부터는 6개월 차 중수분들도 매매하시고 1년이 지나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다 매매를 하셔도 괜찮다 라는것까지 좀 찝어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신규상장주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했을때 어떻게 해야 되고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고 팁은 어떤걸로 가져가야 될지 에 대한 설명을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신규상장주 매매 잘하셔서 수익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 더 튼튼한 강의로 찾아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